안되는 영어는 어렵냐? 쇽! 쇽!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레인 하이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식은 불고기 전골 그 다음에 장어 참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자 불을 켜고 자 알았어 평소대로 릴렉스 소스를 뿌리겠습니다 소스를 소스를 음 초 소스 소스 네 변번호가 0 5하고 0이 6개에다가 593 네 5 아 아 아 아 자 볼게요 5 고 5 5 5 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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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아니에요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어 왕 떨림 당면 다 눌러붙어 오늘 올드마드님이 여름이 갑자기 되셨어 비스킷토님 고맙습니다 올드마드님 고마워요 올드마드님 찍혔어 비스킷토님 뵙기 고맙습니다 올드마드님 고마워요 아니야 고마워요 공유 고맙습니다 열흘되셨어 열흘되셨어 대박 대박사건 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올드마드님 괜찮아요 상이예요? 상? 상이 뭐예요? 와이파이 이름이 뭐예요? 그거 말고 오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음 엘지? 엘지 엘지? 5G 뭐 그거 있는데 원래 와이파이 아냐 원래 아니에요 유플러스 같이 안 같이 안 드신 엘지? 드셔요 하하 아니 드신대요 하하 내가 목소리가 짜 짜가지냐 내가 좋아하는 배꼽살 드실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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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채민이가 이거 다 됐구나 배꼽살이 아 울다마는 고마워요 이마트에서 왔어요 이마트 이마트에서 왔어요 이마트에 아 울다마는 고마워요 렉션 줄게요 렉션 장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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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런것도 해요 아... 맛언님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왜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도 작아요? 이게 엄청 커졌어? 여기 외국분 잠깐 인사해 주시면 안 돼 조금만 안녕 안녕 영어 빨리 말해 영어로 여기 안녕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text 이 맛있다 여는 게가루 네 아 생애맛 생애맛 저희는 생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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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위리스 쇼널리스트입니다. 묵방에 책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왜 이 쇼을 보시는지 궁금하대요. 왜 이 쇼을 보시는지 궁금하대요. 아, 그걸 영어로 말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뭐 한국어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물어보라고요? 네. 여러분, 이 먹방 왜 보는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 먹방은 왜 봐요, 여러분. 왜 봐! 왜 이 쇼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쇼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들리세요? 정리! 영어로 말해야지, 영어로. 대리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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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대리만족? 영어로 해야지, 영어로. 영어로. 네! urban joy ouais! cones! she's normal person then famous oh oh okay so that's why they like that you're normal down to earth normal? normal um... but it's.. everything is meat? 미트! 미트! 피쉬! 피쉬! 칼! 칼! 제가 인디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건 가능하다고요. 이건 밴드! 지금 인도에 살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안 돼 인도교수는 안 먹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또 영어... 오른발 말해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먹으면 여기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밴드! 김 이거... 뭐라고 그러지? 김... 김치! 김치! 밴드! 응! 그래서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야. 응. 건강한 음식이야. 맞아. 이게 지름에 트신게 없어서... 이건 딸기에요. 뼈드로. 딸기에요. 네, 여러분이 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김치에요. 좋은 음식이에요. 나는 그가 먹었다고요. 오케이. 모든 거 읽지 못할 수 없는데 알았어. 나 멈추는 거 알았어 나 멈추는 거 오케이! 땡큐! 좋은 생활 iende 여기서 진짜로 아직은 수요일거라고 하니까 fairly sure she is racist 볶이 pretty sure she is racist 이분들이 나를 콕 찍었대요 콕 찍었을때 어우 실하다 실해 배꼽살이 맛있어 배꼽살 꼬리를 아아아아아 잡사봐 슥슥슥슥슥 슥슥슥슥 음 배꼽님 고맙맞아 배꼽짱 배꼽님 고맙십니다 음 원래대로 돌아왔어 토치 토치 사야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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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외국에요 외국에 이런 방송 없어요? 나의 먹방하는 방송? 음.. 없대 밥 이따 가져올게 이거 먼저 먹고 이것도 이마트 음.. 피리가 저쪽에 있어 차에.. 주민성 제로야 구제이님 백일님 고맙습니다 나 왜 저를 취재나왔냐 그 많은 사람 있는데 우리 재미있어서 탈식 되나? 기다려봐 음 음 음 음 이걸 이거를 춤을 춰요 춤을 춰요 이렇게. 딱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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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올드바다님 고맙습니다. 대구님 고마워요. 아 또 누구, 누구였지? 엄마 가창호님. 아니구나. 비스킷통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가이 터지면. 하! 이렇게. 원 모어 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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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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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보여,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봤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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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관심님이 벽히 고마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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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스 15,000원인가? 보통 옷은 다 넘 쎄게 날대 오무수가 어디갔지? 나는 펜코 쏙해 신문 먹방 대기라고 있어? 대기 대기 먹방 대기 흠 흠 됐어 너무 맛있어 너무 예뻐 솔직히 말하면 체질은 아빠 배꼽살 배꼽살 알지 나 살 많이 쪘지 매 4분 무슨 매가 해속해지냐 양파 좀 먹으면 좋아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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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으흐히히히 다 쉬었나봐 바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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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şte Underground THE THERE Care How long time? How many hours?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면 음료수 가져올게 음 음 음 음 관싱님 고마워요 배꼽살 여기 한개 넘겨놨어 안 드신데 어색어색 나 오타 찐다고? 뭐가 채식주의자여 내가 음료수 좀 더워 더우시죠? 왜 바지 왜 안에 속바지 입은게야 바지가 저스톤 저스톤 비버라니 속바지야 속바지 인견으로 된 속바지 야 플레저 죽는다노 플레저 저자식이 꼼순이님 한개 고맙습니다 저스틴이나 저스턴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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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 이런게 없대요 고맙습니다 팬가입이 없었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레저가 그러면 돈 돼 돈 되고 이게 뭐지 좀 뱉어라 음.. 비트? 다 찍으셨다 인제 가시는 거에요? 물 가져왔어 왜 그때 독일때보다 더 힘든 거 같아 오냐풀해져야 벨트 없어 고무줄이야 호박시초 글로발리스타라구요? 누구세요? 오로로롱님 말씀하세요 내가 못 읽었어 여러분 저 장군님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누군데 내 방 매니저도 알고 있지? 파인애플스톱 자몽스톱 중 둘 다 비슷해 파인애플 먹어요 변비 다이어트 효과는 어느 식초나 똑같아 네 비슷비슷해 네 장군님 저기 가서 물구나무 서고 계세요 저기 물구나무 서고 계세요 네 청담밀기초 아니 식초는 몸에 좋아요 근데 종류별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식초나 비슷하다는 거야 간장 간장에 와사비 풀었어 근데 간장이 별로 없어 간장이 별로 없다 이거 하나 있다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효과가 아니라 노폐물을 빼줘요 노폐물을 간장 장군님 물구나무 서고 채팅 잘 치네요 물구나무 서기하고 채팅 잘 치네 아 교..교태님 그 사람들 아니에요 흫흫흫 여러분 장군님이 나보고 그거 최강남형 얼굴 넙적하게 많았다고 모락거렸어 넓적하게 나와서 속이 상하대요 어 와사비긴 음 건빵 연구소님 오랜만이에요 저거 봐 매니저가 매니저가 말이야 어? 넓적하게 나와도 애복님 이쁘다고 해야지 너무 솔직해 어? 그래서 맘에 들어 와사비이긴 맛있어 이게 어디꺼냐면 아낙 아낙 딱 아니오? 아낙 아낙 아사비 이거 가격이 비닐이에요 어디가냐 비닐이 15,800원 세일해서 장군님 드세요 장군님 맛도 거 괜찮아 참치 배꼽살 롯데마트는 휴무 아니래 네 화면 두개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관심님 건배 마트 가는 것도 봤어요? 장군님 장군님 킥배 없어요? 뭔 매니저가 나보고 킥배로 달라냐 어? 어머 장군님 그 도너를 그 백점으로 사면 되겠는데 왜 어색 장군님 고마워요 백길 천재 흐흐흐흐흐 유베업이 뭐야? 응 어 유벤투스 나 유벤투스 티 있는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날파리가 있어 야! 근데 이게 좀 싸 아 경구님 안녕 나 안 말랐어요 나 온다고 여기만 이렇게 내일라도 되겠다 얼른 씨렸어 다 마트 거야 내가 오늘 전기 전기 전기장 뱀장어 전기장 장군장 어느 부분이 재밌었어요 나 얼굴 넙적하게 나온 거 빼고 이거 좀 짜 그러니까 좀 소스를 좀 덜어야 돼 야채랑 먹어야 돼 제대로 안 봤는데 제대로 안 봤는데 장군님이 제대로 안 봤네 아유 김가루님 고맙습니다 아유 김가루님 고맙습니다 제대로 안 봤네 고맙습니다 기둥이 어머 땡팽 님이 딩동댕동 허리 풀 때 고맙습니다 와 야식이 님은 진짜 잘 드시더라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어우 못 따라가 고맙습니다 맞어 맞어 형님이 정확히 나 그거 파일 있어요 그 파일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물어보고 아니 KBS 그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아니 유튜브래 아프리카 방송에서 틀어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내일 틀어줄게 내일 아프리카 아프리카 저렇게 말해야지 장군님 그 0,070 바로 밑에 뿐이 말하는 화면에 좀 부하게 나옴 얼굴은 왕 귀엽게 나옴 이렇게 얘기하지 나 뒤끝 길어요 여러분 잘못 걸려 두었으 음 짜다 이거 소태 소태 촬영팀 갔어 장미진 농담인거 알죠? 안 들렸지 미안해요 빵구를 가스를 했어요 관심님 영미님 방구 꼈어요 방구 꼈어요 방구 꼈다구요 글로바일스타인 글로바일스타 가총님이 자꾸 글로바일 들렸다고 영미님 웃기지마 우럭님 어서오세요 부악 아니에요 멍실링 고마워요 멍실링 고마워요 음 마블링이 멍실링 장난아니다 기도가 안 무너졌어요 음 샐러드같은거 좋아하면 네네치킨 그 숙주 그거 괜찮던데 피치치치치님의 한계로 핀가입을 고맙습니다 땀 괜찮은데 빠뽀님 안녕 네 관심리 이거 끝나고 가야돼 끝나고 가야돼 영구순이 아 유빈이님 그거요 이천일 아울렛에 팔아요 15,800원 체리 체리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스푼 쳐봐봐요 아이스크림 스푼 아이스크림 스푼 아 여기 다 있네 다 먹어야지 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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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살을 이게 원래 19,800원인데 세일했어 이거 너무 짜 녹화는 여기까지 진동냄 5개 고맙습니다 빠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